오늘은 여러분께 요즘 남성들이 변해버린 근본적인 이유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결혼을 목전에 두고 있는 남성들이라면 부디 주목해주셨으면 하네요. 32살 유부남인데 사는 게 너무 지친다는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중견기업의 휴대폰 품질 쪽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남성이죠. 업무 특성상 잔업특근 야근이 자주 있어서 평소에 매일 지치고 회사에서도 문제터진 일들 과장님 차장님 눈치 봐가며 수습하는 게 그의 일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회사 생활하는지 회사를 다녀본 사람이라면 딱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일 끝나고 녹초가 되어서 집에 돌아오면 보통 8시나 9시 정도 되더라고요. 너무 피곤한데 울 마누라는 퇴근하면 애랑 놀아주라고 투닥거리는데 저는 샤워하고 바로 자고 싶어요. 다른 집들은 주말에 어디 놀러간다고 비교하고 이러는데 저는 주말에도 보통 출근해야 하거든요. 주말 출근해서 일찍 퇴근은 하지만 집에서 쉬고 싶은데 마누라는 다른 집 남자들은 요리도 잘한다고 비교하며 잔소리하고 요즘 사는 게 너무 의욕 없습니다. 내 편도 없고 너무 일만 해서 항상 기운도 없고 몸도 안 좋네요. 라는 이 글을 보면 대한민국 남성들이 왜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지 딱 느낌이 오실 겁니다. 올바른 여자라면 자기 자식들에게 아빠 오늘도 늦게까지 힘드셨으니까 우리가 다리 주물러드리자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 주물럭거리면 아빠도 그래 내가 이 맛에 살지 하면서 힘낼 건데 우리 멋진 한국 여자들은 다른 남편과 비교하고 힘들게 일 끝내고 돌아온 남편을 해보라고 표독스럽게 말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이 글의 수많은 한국 여성들은 아니 시오비읍 그렇게 회사일에 올인할 거면 결혼은 왜 하고 애는 왜 낫냐 니 자식이 나중에 아빠는 돈 벌어다 주는 기계다 생각해도 서운하다 말하지 마라. 라는 레전드 표독스러움을 보여주는 우리 여성들. 그녀들이 남편을 atm으로 생각한다고 자백하는 거나 다름없는 저 표독스러움에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애랑은 놀아줘야죠 그렇게 돈만 벌고 나몰라라 할 거면 애를 낳지 마라 양심이 없다. 라는 식으로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남성을 향해 양심 없다는 소리만 하는 우리 여성들의 모습. 진짜 표독스러움을 의인화 시키면 한국 여성들이 나올 거라는 말에 감이 잡히시죠. 남성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애를 낳기 싫어하는 데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남성의 케이스를 보여드렸으니 여성의 케이스도 보여드리죠. 27 직장인 3년차 월급 250을 버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직장생활 3년 하면서 5천만 원을 모은 여성이고 30살 전에 결혼하는 게 목표이고 3년 더 모아도 겨우 1억 모으는데 반반 결혼에 반반 집값은 꿈도 못 꿀 것 같다는 말을 합니다. 물가가 비싸서 점심도 도시락 싸서 다닌다는 여성을 보겠습니다. 보기 드물게 남성과 반반 결혼을 하려고 하고 다른 여성들처럼 오마카세 호캉스 배달음식 커버업어 낭비하는 게 아니라 여자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녀. 그녀를 향해 우리 표독스러운 한국 여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왜 서른에 결혼을 하는 거냐 요즘 서른이 예전 스물인 시대에서 서른에 결혼하는 건 미친 짓이다. 지능에 문제 있냐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깝깝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 라는 말을 하는 우리 표독스러운 한국 여성의 발언이 보이시죠? 어릴 때부터 결혼을 준비하고 돈을 모으고 유럽 여행 같은 곳에 돈 안 쓰는 여자를 향해서 보내는 다른 여성들의 표독스러운 질투심. 대한민국에서 남성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 이유는 저렇게 정상적인 여성들을 깎아내리는 다른 한국 여성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성과 진정으로 평등해지고 싶은 여성은 적고 남편에게 기생해서 살아가려는 표독스러운 인간만 많아진 대한민국의 근황을 보여드렸네요. 부디 여러분은 저런 결혼하지 말고 행복한 결혼을 하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에어컨 냉방비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네이트 판녀들의 표독함은 세계 제일.